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과연 무엇이 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라는 그 사랑의 척도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내가 아는 것 내가 사실 하나님께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인생도 살지 못하고 또 그러한 모습의 사람도 아닌데 여기저기 들여다보면 참으로 안타깝기만 하고 그러한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랑 세상 사람들이 이것들을 바로 안다라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야 맞을까요? 하나님의 그분의 그 사랑을 바로 보고 바로 깨닫는다라면 그의 삶이, 그 사랑을 입은 자의 삶이, 그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쉽게 바뀌지 않는 내 모습을 바라봅니다 내 살아있는 내 그런 자아의 그런 모습들을 주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온전히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첫 번째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요한 1서 말씀 요한 1서의 전체적인 핵심은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이 어떠한지, 어떤 모습인지,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지는지 또 그 은혜,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공동체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요한은 요한 1서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많은 교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소망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거라는 그 사실 그 사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아서 그 은혜를 알아서 이제는 그의 안에 거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것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부른받는 그때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분 안에 거한다라는 것 예수님이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였듯이 그 포도나무 가지, 예수님은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가지가 되어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는 그 인생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가장 뚜렷한 속성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분 안에 거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분을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없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삶들을 생활 속에서 보여주며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러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들이 그냥 세상의 육적인 모습들 세상의 정욕 따라가고 세상의 것들 따라가며 그렇게 행동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한다라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 그분이 나의 나무가 되어주신다 그분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라는 이 생각 그리스도인에게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계속되어지는 말씀 속에서도 계속해서 어떠한 이야기가 이어집니까 앞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언급해 주십니다 1절 말씀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가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라는 것은 나의 선택으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내가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된 것은 온전하신 그분의 은혜로 말미아가 된 것이지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루어지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분명 그보다 앞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를 잘 알아야 한다라고 앞서도 설명드렸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셨습니까 제게 하나님은 정말로 보잘것 없는 한 사람을 그 사람을 끝까지 믿어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그 사랑이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러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세워 주셨다라고 저는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 힘으로 이 자리에 나아올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 연약한 자의 모습인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 허다한 모든 허물을 덮어 주시는 그러한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 사랑을 알게 된 사람들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그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그가 나의 부모가 되어주시는 그 모습 우리가 부모로서도 살아가고 있고 또 우리가 부모님을 모시고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의 부모 저와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았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었죠 정말로 아낌없이 다 내어주시는 그러한 사랑 아니었습니까 어떠한 먹을 것이 좋은 것이 있어도 부모님은 자기가 그것을 먹는 것보다 내 자녀에게 그것을 더욱더 주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가득 담긴 사랑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모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처럼 비유되어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더욱더 주목해야 하는 자녀로서의 삶의 모습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3절 말씀 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여기서 그의 자녀된 자들이 가져야 하는 모습을 바로 죄와의 분리의 모습으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함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면 주를 향한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의 모습처럼 그의 깨끗하심을 닮아 우리도 깨끗하게 되려고 거룩하게 되려고 그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오늘 말씀은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설명하는 죄를 짓는 자마다 이 불법은 무엇입니까? 헬라오 아노미아로 설명된 이 단어는요 무법한 겁니다 질서가 없는 겁니다 자신에게 어떠한 법적인 기준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세상적인 법의 기준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법 그 법이 없이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법은 죄가 가진 가장 강력한 속성이 되는 것이지요 5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느니 그에게는 죄가 없는이라 우리가 가진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를 보내주셨고 우리가 가진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우리 죄를 없애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죄를 져도 된다 이런 말은 절대 아니겠지요 죄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게 계속해서 지어가는 것들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간이 가진 죄의 속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죄와 싸워야 합니다 그 죄와 다투어야 합니다 내가 그 죄에 미혹되지 않고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심받은 자들은 계속해서 이 죄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마르티아라고 불리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거 관역을 벗어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화살이 되어 우리가 날아가는데 자꾸만 가야 하는 온전한 표적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는 인생을 그러한 인생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시기하지 말라 질투하지 말라 우리의 말을 조심해라 우리의 생각을 조심해라 죄 짓지 말아라 말씀대로라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그 허다한 인간의 속수성은 자꾸만 빗나간다는 것입니다 죄를 향해 다름질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끊임없이 그 나의 죄된 모습과 대면하며 싸워야 하며 이것들을 이겨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라 부른받은 우리들은 날마다 그 죄와 싸워서 이겨나가며 살아가야 하는 것에 우리가 그것들을 바로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혹을 이겨라 그 모든 이들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날마다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여도 그것들을 이겨내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귀의 자녀된 자들은 8절 이후의 말씀에 죄를 짓는 이들은 마귀의 자녀라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거하고 죄를 범하는 것은 마귀에게 속한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뒤에 10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드러난다라고 명확히 구별될 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어떠한 모습입니까 의를 행하는 자의 모습 그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 하지만 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자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분명히 두 가지의 모습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자녀의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모습 또 하나는 그렇게 의를 행하지 못하고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며 나아가는 마귀의 자녀된 모습 그 모습은 예수를 믿건 예수를 믿지 않건 바로 우리 안에 공전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한 가지 소망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 그분은 우리에게 끝없는 그러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셔서 바로 우리로 하여금 나의 자녀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 자녀로서의 부르심을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삶 가운데서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처했을 때 10편 18편 말씀에 그는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아 안 후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10편 18편 1절 2절 나의 힘이 드신 여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세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이십니다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이시오 나의 산성이십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로 깨닫고 온전히 이해한 자는 이처럼 그분께 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모습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분의 그 진정한 사랑을 알지 못한다면 앞서 우리가 말씀해서 살펴본 대로 자꾸만 자꾸만 죄 가운데 빠져 허우적거리는 그러한 인생들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제가 전에도 말씀해서 몇 번 나누어 드린 적이 있지만 요한복음 20장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 시몬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고기를 잡으러 가겠노라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라고 그렇게 외치며 일상의 삶을 다시 살던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라고 조반 식사 후에 세 번을 물어보셨던 그 이야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대답하는 그에게 예수님이 내 양을 먹여라 그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 세 번째도 다시 내 양을 먹여라라고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서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내가 너를 내가 네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내가 너를 사랑해 나는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아라는 그 음성을 깨달은 베드로 그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은 바로 그분의 사랑을 통해 사명을 주시기 원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에게 하게 합니다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는 그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이에게 일어나야 될 사명의 모습 사명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모습 우리가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올바르게 깨달아 안다라면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바로 이러한 사랑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그러한 모습으로 세상 속에서 이 사명들을 감당해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을 나도 이루겠다라고 앞서 불렀던 찬송의 그 가사처럼 세상에 거하면서 주님의 그 사랑 나도 이루리라고 살아가는 그 마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나의 인간적인 모습 오늘 하루는 좀 더 하나님의 사랑만 집중해 보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가득 채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으로 흘러가도록 드려보시진 않겠습니까?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며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에 힘입어 그분이 원하시는 그 사랑의 삶 거룩한 삶 흘려보내시는 그러한 귀한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절대로 죄 가운데 빠지지 않습니다 죄의 모습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 죄를 끊어내어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을 통해 알게 된 그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바로 알아 이 죄와 끊임없이 싸워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베푸신 그 사랑을 하나님 바라봅니다 나에게 주신 그 사랑 하나님 더욱더 깊이 있는 그 사랑의 모습으로 이 세상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제가 마침 기도한 후에 각자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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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